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딸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잠자리 횟수까지 규제하는 정부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사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정부 규제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햇반 한 개 가격은 1600원입니다. 6개짜리 묶음 가격은 7280원에 팔립니다. 묶음 상품의 한 개당 가격은 낮게 상품보다도 25% 정도 저렴합니다. 서민들은 대개 묶음 상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가마켓 등을 중심으로써 이런 묶음 할인 상품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재포장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속칭 재포장 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의 규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경부는 6월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른바 재포장 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재정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경부가 지난 1월 28일 날 재정 및 포한 재포장 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입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국의 대형 매장 등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묶음 판매가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됩니다.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서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000원짜리 상품 2개를 묶어서 3,800원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문정부의 관료들의 기본적인 발상을 통하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또 한가지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 같은 것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제과가 자사 가짜 제품 10개를 모아서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환경부 발상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과대 포장을 막으려는 것일 뿐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과대 포장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대 포장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머릿속에는 소비자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국 경제 조사에 따르면 삼량라면은 개당 596원이지만 5 플러스 1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당 496원입니다. 소비자들은 16.8%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J제일제당의 햇반 같은 경우는 개당 1580원입니다. 그러나 8개 묶음 상품을 구매하면 개당 가격은 112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29.1%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든지 수요가 창출되어야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문정부가 재정에 큰 부담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3조원 이상 되는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도 궁극적으로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소비를 살리자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을 풀어서 표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이란 것은 많이 소비하고 많이 움직이게 하고 많이 생산하게 하고 많이 투자하는 것에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맞춰지는 것이 바로 정론입니다. 묶음 판매를 통해서 기업은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또 기업은 더 고용 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 더 고용을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해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묶음 판매는 소비자 후생을 크게 증가시키는 활동이고 기업을 돕고 소비자를 돕고 그 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많은 관련 업체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이니까 도대체 당나라 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자사 상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도무지 왜 나오게 되는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 박스 안에 이제 선물 세트로 상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왜 정치인이 규제해야 되고 왜 환경부 관리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런 상품에서 소비자들은 또 구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돈을 쓰는 주체는 소비자인데 왜 그런 과정에 환경부 관리들이 뛰어들 생각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 시행을 앞두는 기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첫째 할 일 대개 없구먼 둘째 답이 없다 셋째 답 안 나오는 이 정부 넷째 도대체 뭐하는 놈들인가 제 반응은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것까지 관리들이 나서서 간섭을 해야 되는가 한 분의 반응이 앞건입니다. 똥 뒷껏 기억 리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